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고의 9월 21번 지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나쁜 소식을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시도하는 건데 그것을 완화시키거나 단지 아무것도 다루지 않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말하고 넘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아예 다루지 않거나 그거를 되게 완화시켜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범 효과는요.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의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넘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내가 나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을 하면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변화를 이끌 변화를 이끌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변화는 종종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냐면요. 나쁜 뉴스를 우리의 상사들에게 전달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는 되게 무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자, 사선 앞에서 쓰러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를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 우리 생존 본능들은 우리의 용기를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소식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가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용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그 사건의 진실이 희석될 때까지 되게 물타기가 돼서 흐려질 때까지는 우리의 용기를 무효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우리 상사들에게 얘기하지 못한다. 자, 이런 멈 효과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필터링은요. 가파른 위계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썼답니다. 자, 나쁜 뉴스로 시작했던 것이 더 행복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위계를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각각의 보스가 뉴스를 그의 부하직원들로부터 들은 후에 그 보스들은 이거를 덜 나쁘게 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체인으로 위로 올릴 때까지. 그러니까 위계에서 계급이 가장 낮은 사람이 어떤 나쁜 소식을 전달했을 때 그 보스는 그거를 더 좋게 꾸며가지고 위에 전달하고 또 그 보스는 또 더 좋게 꾸며서 위에 전달하고 이러다 보면 이 위계에서 정말 사실이 정말 희석이 돼서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뉴스가 결국엔 좋은 뉴스로 바뀔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제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완화하거나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조직의 악영향을 끼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볼게요. 자, 우리 나쁜 소식이 있을 때 나쁜 소식을 완화하거나 다루지 않는 것은 나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하기 때문인데 이런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 우리의 용기를 압도해서 나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아주 파괴적인 끔찍한 결과를 결국에는 이런 가파른 위기의 사회에서는 갖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떤 조직에서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상사에게 부정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잔소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잔소리를 내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도. 하루가 하루가 망쳐지는 느낌이 들고 최대한 그런 부정적인 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회사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문포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ttempt to V 나오는데 Attempt to V 하면 V 하고자 시도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ttempt to soften 그 다음에 Attempt to not address 해서 두 개가 병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void ing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Opportunity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할 기회 그래서 변화를 이끌 기회가 되고 Courage 용기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오면 뭔가를 전달할 용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 false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The innocent messenger 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의 수요일치를 맞추니까 선행사가 아, 단수 그래서 False 가 되는 거죠. 그리고 Kickin 하면 발동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 그리고 여기 나오는 Resulting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Filtering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Divestating 하면 파괴적인 효과들 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급 End 비교급이 나오면 점점 더 뭐뭐한 그래서 Happier and Happier 하면 점점 더 행복한 이 되고 여기서 S는 뭐뭐하면서 이게 랭크 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Pass A Up B A를 B로 전달하다 넘기다 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다 여러분들 잘 복습해주시고 수업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 같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질문 22번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